랜드마스터 총판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매일 3대에서 5대가량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를 장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착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대원에는 오랜 숙련된 기술자분들께서 장착을 진행하셔서 하루에 여러 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썬루프 차량도 장착이 가능하며 후즈를 제거해드리고 차량 지붕 위에 보강제를 깔아드린 후 루프박스를 올려드립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발을 넣어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압력과 상판 1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 분실 위험이 없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과 문이 열린 조개 자동으로 AD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고무물 등이 유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효과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다듬시 뒤틀린 벅벅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내 외부 이중 접합 방식으로 FRP 유리섬유 유해성 물질을 고급스러운 버건디, 컬러 이중 접합 내장 마감으로 피부에 닿지 않아 위생적이고 청결하며 외부 악취를 최소화했습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는 어닝을 함께 장착하실 수 있어요. 어닝 커버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고급스러우며 국산 브랜드 유일 캐리어의 기술로 만들어져 제품의 마감이 매우 우수합니다. 타사 어닝과도 호환이 가능하며 장착 후 문여다지를 확인해드립니다. 어닝룸은 별도 판매 제품으로 사면 모두 밀폐 가능합니다. 리뉴얼되면서 하이리무줌 스타일로 싱크로율 90% 되었고 용량 또한 710리터로 커진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뚜껑 여닫음 시 뻑뻑함과 뒤틀림 전혀 없이 초딩생 여성분들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고 양문 독립 개폐 일체형이라 좌우 수납이 용이하며 깊숙한 곳 짐을 꺼낼 때 편리합니다. 자크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하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자크안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올린 저의 샘플 차량이 시범 운행을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이마트, 파주 아울렛, 킴텍스 오피스 모두 2.1m 표시되어 있었고 통과 가능했습니다. 이번 차주님께서는 멀리 대전에서부터 방문 장착을 하셨고요. 전국에서 대원지 프렌드로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를 설치하시러 방문 중이세요. 루프박스 뿐만 아니라 어닝, 어닝룸, 사이드스텝, 바디킷, 공간에일, 빌스콘티, 테일램프, 기타 등 다양한 카니발 차량용품을 한 방에 싹 당일 모든 장착이 가능합니다. 쇼핑몰에서 확인 후 선택하세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어닝이 정착된 풀세트 차량은 본사 매장 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고 작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곽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